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발입니다. 오늘의 공포괴담 VR은 화장실 괴담입니다. 여러분들은 괴담 중에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화장실 괴담을 가장 무서워했는데요. 이번에도 불맨님이 VR 괴담 영상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VR 영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 뭐야 똥 싸고 있었잖아! 오늘도 야근이잖아. 지겹다 지겨워. 족속이업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안되겠다.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사표 써야지. 대한민국 직장인의 특. 매일 사표내야지. 이 시간에 아직도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네. 하하 누구 뭐야 왜 앞에서. 사람 있어요. 아하 지금 뭐 이거 뭐 이걸 보여 드려요 이거를. 지금 이 이 이 이 이거 보여 드려요 여기. 이거 보여 줄 수도 없고 이거를. 뭐하는 짓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여기서 빨리 나가. 뭐예요? 아니 싸던 건 다 싸고 나가야지 이거를. 별 뭐. 뭐야 진짜 짜증 나네. 뭐야. 역할이 들어갔는데? 나갔나?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아니요 나간 게 아니라 역할이 들어간 소리가. 안 되겠다. 팀장님한테 말하고 오늘은 집에 가야지. 아닌가? 정전된 거야. 왜 이래 갑자기 무섭게. 이쯤 되면. 여기 사람 있다. 빨리 와 봐. 뭐야 깜짝아 아씨 욕할 뻔했어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응 나도 봤어. 얼른 잡아먹자. 쌍둥이야 뭐야. 아 나 물 안 내놨는데. 아. 그만 봐. 그만 보라고.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아니 이거 매너가 없네. 아니 똥. 부끄럽게 해. 아 중간에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이거 약간 생긴 게 그거. 팔쪽 휴신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 깜짝 놀랐는데. 아 생. 불맨님 영상 중에 제일 생긴 게 제일 무서운데? 너까지 청취하도록 하죠. 바이. 아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아 네.